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521명이 발생해 처음으로 5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포항이 117명, 구미 88명, 경산 82명, 안동 52명, 영주 22명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자정 기준 하루 확진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경북 확진자는 4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0시 기준 새 안동 요양병원 누적 확진자 85명을 비롯해 안동의 경북 도립 요양병원 술집 관련 확진자도 연일 두 자릿수로 속출하고 있습니다.